먼저 갈게요 1차단 노리는 사람이 꽤 있을거죠? 세퀴즈 때 맞아 난 1차단 뺏긴 적이 거의 없어 머리 조준 카드님 해제 카드님 아 나 비숫겨야 되는데 깜빡 외로우님 빠지시고 항상 해제는 나가는거 보호해주세요 지옥뜰퐁 곧 광역 데미지 타겟 100명 각그룹 피세요 크로미님 빠지세요 아 늦었다 주변이 피해요 본진 조심 저 그냥 응급 올릴게요 간편하게 타겟 광역 데미지 연락 급하게 이거 끝나고 도발하시면 돼요 4 3 2 1 지금 소환님 천천 손에 빠지시고 엠 지옥뜰 planted 딴바님 졸랐어요 케리비언님까지 그냥 붙여있어요 이거 봐서 밥상님이 올려주시면 돼요 자꾸 나간다 이거 타겟 바꾸세요 붓 방역 데미지 4 3 4 3 2 1 똥글징 똥글징 나와주세요 근데 조심하세요 근데 좀 타줘 터지는거 마쳐야돼 더 상대에 곧 방역 데미지 타겟 바꾸세요 마치기만 되서 폭격지기 아 나 이거 맞으면 들어가야되는데 또 죽고 해야돼 안돼 머리 타지 벌리자 벌리자 살짝 들였어요 중첩 들였어요 사모님 봐서 더 올려주세요 아 됐고 진짜 저희 이번엔 저의 형님 안되 개꿀 감사합니다 오토폼고 끝나요 사베 바꾸고 관역 데미지 그게 없고 4 3 4 3 2 1 빨리 잡아주세요 빨리 로칸 올려야겠다 나무가 올리지 4 3 4 4 5